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장비 섹터인데요.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뭐지? 이제는 바이오 섹터가 좀 갈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노림수를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바이오 젠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사옥을 신축함과 동시에 공장동을 중축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기기와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평가를 받은 곳이에요.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특별한 걸 못 느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 정말 마음 편한 종목들이죠. 이번 주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을 매매를 진행을 하고 다음 주는 조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원바이오 젠. 자, 우리 하락 추세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하락 추세에서. 하락 추세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맞죠? 아무리 두 군데에 물이 차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자, 우상향의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맞죠? 우상향의 변곡점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우상향은 누가 할 수 있다? 개인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아주 힘센 슈퍼맨이 딱 나타나서 더 이상 가면 안 돼. 말아올려요. 왜? 왜일까요? 그들도 평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매집을 끝내 놓은 것이 아닐까? 너희들 증축을 하고 공장을 더 세우고 하는 것에 대한 이슈는 너희들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뉴스를 내보낸과 동시에 주가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맞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해요. 절대 남들보다 큰 호가에서 매매 안 할 겁니다. 작게 사야 돼요. 작게. 아시겠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갭 상승 후에 은봉으로 눌러주는 라인이 나왔고 지금 현재 1년 동안 산 사람들의 뭐예요? 평균 가격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해봐야 되겠어요? 안 해봐야 되겠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은요, 여러분. 실력과 동등한 비중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자신이 생기잖아요. 처음에는 한 주씩 아세요, 한 주씩. 천 원씩, 만 원씩. 한 주씩만 하시고 실력이 탁, 승률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천 원이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백만 원이 되고, 백만 원이 1억이 되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한 주씩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바이오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를 가지고 왔어요. 큐렉소. 오늘 오전에 이미 약간의 상승이 나온 것으로 제가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보고 왔었는데 일본 수출 로봇 시장 진출을 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로봇인데 얘네들이 여러분, 재활치료 로봇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병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개복 수술을 하나요? 개복 수술을 안 합니다. 뭐로 해요? 복강경으로 다 하죠. 그리고 재활도 예전처럼 이렇게 힘들게 러닝머신 위에서 안 걸어요. 로봇이 딱 잡아줘서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춤 좀 추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23년 흑자 전환까지 한 기업이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흑자 전환은 나봉, 엄청난 호재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보도록 할게요. 큐렉소 차트인데요. 이미 큰 상승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과연, 과연 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핸들링을 하는 주체들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털고 끝났을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요. 분명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저점 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세력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점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왜 수급이 들어올까요? 반등의 구간에 지지받은 건 너희 아니니? 그리고 봤더니 고점과 저점의 박스권으로 그리시게 되면 절반의 법칙,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맞죠? 절반의 법칙에 딱 걸려 들었다. 대응할 수 있겠죠? 왜? 손절 라인 명확하게 잡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 잡히고 네올매매짜리, 이미 이 자리에서 네올매매짜리는 나왔지만 다시금 네올매매짜리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있다. 미리 자리 깔고 앉아 있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갈게요. 아, 이거, 이거, 이거. 리튬 관련 종목, 리튬.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리튬. 바로 들어갈게요. 자, 최근 역대급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추세 전환 및 네올매매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흑자 지속 기업과 함께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 바로, 짜잔, 맞습니다. 후성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얘가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뭐 중단을 했다, 뭘 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죠. 생산 중단을 한다. 증서를 위함도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슈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공포에 사서 뉴스에 파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 이거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하게 자리 주고 있고요. 최근에 네올매매 자리를 통해 가지고 네올매매 자리 나왔죠? 네올매매 자리. 그리고 상승 나왔는데 많이 먹었으면 뭐예요? 소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올매매 자리였습니다.